쓰리쿠션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초구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당구 지도사입니다. 대대 26점 치고 있고요. 에버리지 0.6 치고 있습니다. 초급자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 고민한 끝 초구는 이렇게 치는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방법이니까요. 그냥 믿고 초급자분들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실행하겠습니다. 초구에도 들어있지만 당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적절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은 맞춤 레슨에 있습니다. 맞춤 레슨은 선택하고요.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선택하고요. 1번 앞돌리기 2번 옆돌리기 3번 초구 공략법 선택하겠습니다. 메뉴를 터치해서 약간의 힌트를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초구의 배치인데요. 초구를 치기 전에 일단 테이블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테이블 상태가 매끄러운지 공이 미끄러운지 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5앤앤프 시스템의 기본 라인을 한번 쳐봅니다. 50 출발 30, 3피션제 20 맞고 코너로 오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공을 닦았기 때문에 약간 미끄러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코너에 떨어지지만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보통 관리가 잘 된 당구장에서 청소를 하고 공을 닦아 놓은 상태에서 치게 되면 아마도 이런 상태가 대체적으로 이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초구를 친다고 했을 때 당점은 1시 20분이라고 했는데 왜 1시 20분이냐면 1시 30분이 넘어가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고 길게 빠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3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1시 20분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는 2팁 이상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옆 회전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중심으로부터 먼 곳을 치게 되면 공이 많이 휘거나 회전력이 많아지면서 길게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8분의 5 또는 8분의 6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써있지만 얇으면 키스입니다. 2분의 1 두께로 맞게 되면 여기에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회전이 많으면 길게 실패합니다. 간결하지만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스트로크로 조절을 합니다. 회전량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점은 고정시켜놓고 당점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겨냥점도 항상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테이블과 공의 상태에 따라서 테이블이 미끄럽다고 하면 조금 더 느린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짧게 만들기에 유리하고요. 테이블이 좀 뻑뻑하다 그러면 약간 강한 힘으로 큐스피드를 올려서 빠른 큐스피드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구를 연습할 때는 70% 이상 성공률을 목표로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대대점수 20점 정도면 초구 성공률이 50%에서 6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30점 이상 치는 분들은 초구 성공률 7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점에서 25점 정도 치고 싶다면 초구 성공률이 적어도 60% 이상은 성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구를 칠 때 가장 많은 실수가 두께가 얇아서 여기서 키스를 내거나 길게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구는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불리합니다. 1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키스 위험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고 길게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날의 테이블과 공의 상태가 미끄럽거나 뻑뻑하다 그거에 따라서 조절해서 쳐야 되는데 당점 조절을 해버리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량이나 당점의 조절을 하지 말고 스트로크의 속도를 가지고 조절해서 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해법은 1시에서 1시 20분 사이에 투팁 정도의 당점으로 지금 테이블은 그냥 적절히 평상시대로 빠른 속도로 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빨간 공 먼저 보내놓고 이렇게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대에서 쉬운 배치란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차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30보다 약간 길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칫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 길게 실패할 것 같으니까 회전은 살짝 1.5팁 정도로 하고 당점을 너무 높으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3시보다 살짝 아래의 당점을 선택해서 다행히 득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얼마든지 초구에서 연속 득점이 가능합니다. 대대 점수 20점 정도 치시는 분들이라면 초구를 성공하고 추가 점수 1점 2점 정도 추가 점수를 내면 그 게임은 승기를 잡고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구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구는 초구를 치는 스트로크는 3쿠션에서 그런 경우가 한 50% 이상 됩니다. 초구를 치는 스트로크로 대부분의 3쿠션을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초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3쿠션에 필요한 스트로크가 초구 연습을 많이 함으로 해서 내 몸에 장착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2쿠션에 필요한 스트로크가 초구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제ahr에 필요한 스트로크가 초구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저는 이 스트로크가 초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트로크가 초구에서 총리로 향한 스트로크가 초구에서 환영한 스트로크가 초구에 초구에 초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해석한 스트로크가 초구에서 상승을 많이 한 20% 이상합니다. 그 завершumu. 초구에 4점 쳤으면 거의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70% 정도는 그 게임을 이겼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특점이 되면 좋은데 이 배치가 좀 어렵네요 아 5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칠 자신이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런 것까지 맞아주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 당구의 진심이라면 동영상 상단에는 사무좀 수 있습니다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모이는 코로나19가 상단에 표시했습니다